의사소통에 능통한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유창하게 잘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들어주는 기술이 더 필요하고 또 공감할 줄 아는 그런 경청하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이 힘들 때 어떤 친구를 찾으십니까? 자기 말을 유창하게 잘 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당신의 말을 조용히 잘 들어주는 사람인가요? 소통은 상대의 말을 듣는 것, 그것도 귀 기울여 듣는 것, 경청에서 시작됩니다. 상대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소통이 아닌 일방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대화는 깊이가 없고 또 이야기를 하고 나도 뭔가 허전하고 또 씁쓸하기까지 한 그런 경험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경험한 모든 것이 마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정답인 듯이 자기 중심적인 충고와 조언을 퍼붓습니다. 거기다가 어렵게 말을 꺼낸 사람에 대한 평가와 판단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오늘 혹시 이런 경험을 하지는 않으셨는지요?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러한 마음이 들도록 하지는 않으셨는지요? 정말 마음이 힘든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방식의 일상적인 대화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가 되고 아픔만 더해질 뿐입니다. 상대에게 진실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하고 싶은 욕구,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구만 채우기 때문에 상대의 말을 들으면서 이런 경우는 내가 할 말을 미리 생각하고 있으면서 상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이도 알아차리게 되죠. 아, 이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자신이 하고 싶은 말에 더 관심이 있구나.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미 당신의 마음의 귀는 닫혀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상대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죠. 경청이 아닌 단지 말할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자세, 혹시 우리가 취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경청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해야 제대로 소통할 수 있을까요? 귀를 열고 진심으로 들어야 하며 눈으로는 상대를 바라보고 또 마음은 열고 공감하면서 듣는 것. 이것이 경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쉽지가 않습니다. 또 특히 공감적 경청은 듣기의 기술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의사소통 기술입니다. 공감적 경청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다섯 가지 듣기의 종류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가장 쉬우면서도 우리가 하기 쉬운 그런 단계인데요. 말을 들으면서 무시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중요하지 않거나 내가 생각할 때 중요하지 않거나 아니면 너무 바쁘거나 그럴 때 듣고도 그냥 못 들은 척 흘려듣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단계를 무시하기. 아 이거 정말 대답하기 싫어 반응하기 싫어 아니면 내가 너무 바빠. 그러면 그냥 흘려듣는 경우. 첫 번째 단계 무시하기. 그리고 두 번째 단계의 듣는 기술은요. 듣는 척하기입니다. 그래서 Pretended Listening이라고도 하는데요. 어 그래 그래 나 듣고 있어 말해봐. 하지만 사실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죠. 또는 듣고 나서 엉뚱한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문서답을 할 경우 아마 듣는 척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도 우리가 많이 저지르게 되는 실수. 그런데 사실은 실수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태도이거나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자기의 습관 듣는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세 번째 종류는요. 선택적 듣기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듣고 싶은 부분만 골라서 듣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 이야기를 듣고도 큰 흐름은 잡지 못하고 큰 그림은 잡지 못하고 부분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고 그 부분만 기억을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열심히 듣지만 사실은 선택적 듣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의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듣지만 기억나는 부분이 있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선생님이 농담을 했다던가 자신의 개인적인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부분은 기억이 나는데 시험을 쳐야 되는 부분, 중요한 부분은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적 듣기가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경험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단계, 귀 기울여 듣기, Attentive Listening인데요. 상당히 적극적으로 또 수준이 높은 듣기 기술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몸도 기울이고 또 그 사람의 표정도 읽고 그래서 내용을 많이 그리고 사실적인 팩트를 주로 많이 캐치를 합니다. 그래서 정보 전달에 있어서는 4단계에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 다음 단계가 또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제일 높은 단계의 공감적 듣기, Empathic Listening이라고 하는데요. 상대의 말에 귀 기울여 들으면서 내용, Fact 뿐만 아니라 정보만이 아니라 그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지 또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등의 느낌, 의도 등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해한 내용을 상대에게 확인해가면서 듣는 기술이 제일 높은 단계의 공감적 듣기, 경청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가 하는 말에 내용 이면에 숨겨진 의미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단계이고요. 말하는 이는 자신이 충분히 이해받고 존중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우리 가족이 특히 우리 자녀가 이러한 태도를 가진 부모와 대화를 할 때 어떻겠습니까? 더 많은 말을 하고 싶고 더 마음을 전하고 싶고 나누고 싶겠죠. 부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경청, 공감하며 듣기 기술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면 부부가 더 마음을 나누고 더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 함께 나누는, 우리 마음 함께 지키는 마음건강 클리닉 이 시간에는 의사소통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공감적 경청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공감을 어떻게 하는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배우도록 하죠. 지금까지 시카고 한인마음건강연구소 조욱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